아, 좀 아쉬웠는데? 오케이 가보려! 나이스 고맙습니다 뭘 해야할까 아오솔? 오리아나? 샤코랑 그거 되거든요 은신한 샤코한테 공 붙여서 붕딱 써버리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볼까? 미드 녹턴인가 보네 녹턴 카운터 뭐가 있을까 미드 녹턴은 그게 없음 근데 오리아나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냥 해볼까? 오케이 비주얼 픽들은 카운터로 보기가 좀 그렇긴 하지 애매하죠 아, 이게 누구? 아, 이게 누구? 미니언들이 삼성되었습니다 나도 안되나? 아군이 다녔습니다 깍 갓 아, 네 이거는 템을 뭐야? 미드 제이스야? 이건 몰랐는데 삼 높턴이네 어 아픈데 좀 옛날 느낌 나네 옛날에도 미드 제이스 좀 나왔었거든요 오 굿 이런 호재가 좋아요 미쳤나 정신이가 나왔구나 높은 오겠다 도망가자 참다가 못 참았구나 베이스야 탑이겠지 탑이네요 미드 개모면 그냥 꽁힐인데 채굴 안아주네 아 쓰지 말걸 그래도 잡았다면 오케입니다 깨닫는데 이거 왕가 트레쉬야 그거 너 어떻게 사니 난 모르겠다 여보세요 게임이 나가리 됐는데 아쉽군 좋았다 제이스가 잡았네요 아니 이게 무슨일이니 탑도 죽어버림 아 요즘 미드로 잘해서 이길 수가 없어 어 파이팅 아직 모르나 아프지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노턴공은 생각을 못했네 이거라도 먹어둬 제발 와 레전드 왜 이게 우리 팀이지 좋았다 어때 이게 팀이지 차코야 그 혹시 미드 갱올 생각은 없니 잡아줘 제발 평타를 쳐 차코야 잡았다 오케 나 됐 아 연패의 악마가 또 찾아왔나본데 진짜로 연패의 악마가 찾아와버리면 나 이길 수가 없는데 아 연승의 악마야 좋았잖아 어디 간거니 어디갔어 연승의 악마야 이겼어 거리 조절 거리 조절 거리 조절 거리 조절 이 녀석아 가버려 와 다행이다 어 이거 카소스 궁이 있나 설마 설마 있나요 네 없는 것 같네요 흐흐흐 변하자 가보긴 하는데 반응 중이긴 함 오케이 저런거 좋습니다 저거 뭐 바텀 못 맞겠다 그래 밀렸다 안해요 저 하나도 안담 진짜로 내가 킬을 아무리 먹어도 못 이기는 게임이야 이거는 혼자 잘 커서 캐리하는게 요즘에 안되더라고 아 이거 옛날 오리아나 쓰면 소독 캐리 됐는데 그냥 칼부 늑대 다 먹으면서 과성당 해가지고 캐리 했을텐데 아깝다 요즘 미드라 당했다 진짜로 옛날 미드였더라면 이게 진짜 불합리한 구조인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솔킬 당한다 파워 다 밀리면서 제이스랑 2렙 사놨는데 제이스는 솔킬 당해도 그 노리스크야 그냥 아군이 당했습니다 너무 불합리다 이랄까 지금? 상황이 이래 이런건 좋네요 근데 이래도 못 이김 이래도 게임은 못 이긴다 그냥 기본만 좋을 뿐 어? 가능하니? 야 이거 친다고? 진짜 T1급 그거다 먹으면 인정 못 먹겠다 3다이 치니? 이거 맞니? 이거 맞아? 이거 좀 아닌거 같은데? 아 아 아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GG 이렇게 끝이 나네요 아 정말 아쉽다 그쵸? 그래 시도는 좋았다 나이스 드라이 아 이게 우리 팀이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아하하하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 이 슬랭이지 뭐야 저거 다비 수고하셨습니다 3점 에잉 동쳤네 재미없네 제가 최근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도 있을 정도면 진짜 티문이 너무 없는 거야 실력은 진짜 프로게이먼데 티문이 너무 없어서 매판 잘하지만 어마어마한 티문으로 골드에 갇혀서 못 나온 사람이 분명 있지 않을까? 아니 로또도 당첨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접었을 듯 그런가? 이미 접어서 없나? 그런 사람은? 그게 저예요 네 아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난가 네 이번판 승리시 도전하겠습니다 도전이요 아 조이네 이번판 그거 해야겠다 멀리서 빵빵 쏘는 제이스 오랜만에 해야겠다 시즌 모드 제이스 갑니다 이번판 와 나 이렇게 죽을 줄은 몰랐네 미스쿠천이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에라 모르겠다 상대 파이크인데 너무 정정당당히 들어간 거 아니? 오 이렇어 뭘 피해? 어 좋아요 오 아 좀 해주는구나 뭔일이야 아 님들 그 조이가 가긴 함 어? 음 음 음 까비 아 와 와 너무 아깝다 아깝게 아쉽네 좀 잘했으면 근데 그래도 딜 모자라서 안되겠다 점화로 잘 바꿨다 점화로 잘 바꿨다 어 좋아요 제하골드 오히려 도 어 네 오? 오 오 아 네 이거는 가주는게 낫겠죠 어 다행히 안맞았다 이것도 좋아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아니 이건 좀 오히려 아 좀 좀 아까운데 미니언 좋아요 뭔가 미니언에 죽을거 같더라 아 뜯자 어 찌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메눠 좀 애매한것같은데 어 맞았다 대박도 짐님들 아 좀 아쉬운데 오케이 가보려 나이 승 이게 드락사르 살짝 자야한테 이속 주면서 큐도 마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봤는데 그건 안됐네 Q한번 맞추니까 그냥 구도가 확 달라지네 동시에 감리다핑 찍히는거 보셨나요? Q한대 맞자마자 구도가 확 달라져 그냥 다 빼자고 했다가 어? 이거는 가능한데? 바로 그냥 돌변 아 이게 안맞아? 둘이 간다 가는 중이긴 하나님들 좀만 버텨보셈 그 애는 면역이... 오케이 면역이니까 까비 가보려 나이 승 다시는 제이스를 무시하지 마라 어? 어? 어 그래요 아프지? 미안 나 갈게 고마세요 아 살짝 애매하다 여전히 이게 되긴 하는데 좀 자연스럽게 안되죠? 조진까지 안나와가지고 한 대 더 나 이제 대치를 좀 하고 싶은데 님들 저 잘 큼 나 이제 Q 두 번 가능 대치해서 이 제이스는 이제 아무도 막을 수 없어 그리고 뭐 세릴 다르간 게 아니라서 뭐야 내가 뭐 할 게 없나 어 없음 아니 나 센데 아니 혼자 하면 어떡하니 자야야 왜 그러는 거니 아 나 좀 해야 되는데 뭔가 자 이 제이스는 해머폼 추동 프리 굉장히 빠르다 무한추 가능합니다 이것도 와 쿨 빠른 거 봐 미쳤는데 와 뭐야 쿨이 없는데요 어 근데 대박났다 싸이온 근데 상대팀이 없음 대박이 나긴 했는데 너희 팀 다 어디 갔니 얘 뭐야 얘네 칠 다 어디 갔어 어 아니 아니 이건 좀 승리 아니 내 제이스는 이제 시작인데 아 일단 미션 성공 나이스 좋습니다 빌량 빌량도 1등 아니겠는데 음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딱 서린이 나와서 그럼 원래 무조건 1등 하는 건데 cal reviewing passiert 여름 ! ещ 으 them 끊 어 으 으 으 으 으 tough